바울은 이미 한임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오늘도 성령의 전략은 첫 번째로 다녀갈 곳, 이룰 곳을 인도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도 좀 보여주세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보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릿속에다가 이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네 명에서 누가와 디모데는 빠진 바울과 신라죠 위험해서 빌리포 때 너무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둘만 움직인 것 같아요 빌리포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대로인 이기나티아 길을 따라 서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이동을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데살로니카가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그 요충지를 알고 갔을까요? 바울 사도가 늘 승리하면서 전략적으로 좋은 전도지를 찾아갔다는 것보다는 빌리포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너무나도 채찍맞고 오개같은 거 기억나시죠? 1차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늘 전했는데 그때도 돌에 맞았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던 빌리포에서는 굉장히 아주 힘들게 고난을 겪었어요 이번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아예 지나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규틀을 하시면 안 돼요 기억나시겠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나 좀 살려달라는 외침으로 구해줬죠 그리고 대가가 수 없는 매질이고 으스러지는 그냥 매질로 바울의 온몸이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었었어요 그래도 죄패가 호패가 되어서 결국은 바울은 늘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죄패가 호패가 되니까 늘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를 자꾸 맞고 하니까 더욱 용감해지면서 또 매를 맞으니까 더욱 신중해져 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쳤는데 암비볼리는 그 필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5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예요 두룬 도시라는 뜻대로 판게오산 남서쪽에 위치하고 스트리몬이라는 아름다운 강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이 판게오산은 금이 많이 나가지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보이세가 이 금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막대한 군자금으로 그리스도를 아니 그리스를 통일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필립보라는 도시를 지은 만큼 금이 나기로 유명한 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맑은 강이 있고 화려한 금이 있어요 어떤 생각에 드세요? 바울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이제 주치인 누가도 없고 사랑하는 디모데도 없으니까 쉬자고 하는 제자들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 있는 이곳을 다녀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는 남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암비볼리 넘어서 약도 43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볼비 호수 남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볼비 호수는 이제 한 갈릴리 호수정 바다 정도 되는데 이 호수에서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비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사도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잘 보세요 1절에 지나쳤다고 하지 않냐고 다녀갔다고 해요 다녀, 다녀갔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울도 결정장애를 겪었을 거예요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 암비볼리가서 여긴가? 그러면서 다녀갔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결정하죠? 큐치하고 물어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략인 거예요 이제 사실 올라갈수록 물어볼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바울이 지나친 어려운 지명의 이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금 이렇게 다녀갔다고 표현한 것은 지나가며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바울을 다녀가게 했지만 이름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름이 아직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시들은 바울이 다녀가기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미안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구나 드디어 그래서 160km의 여정 끝에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습니다 동쪽으로 빌리뽀와 네아폴리를 로마로 연결을 하는 그 에그너티아 도로를 지나고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봉 누이이자 아내인 데살로니카를 기념해서 명명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20만 정도였는데요 남유럽 소아시아의 상인 군인 정치인 중에 다섯에 하나는 이 도시를 거쳐 지나간다는 아주 로마 제국의 심장으로까지 부를 정도라고 키케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고 보니까 황금어장이었는데요 보금에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면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 없고 다 성령의 전략인 인도하심이었어요 적용해 보세요 지나고 보니 성령의 전략을 위해 다녀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있습니까? 도달하고 보니 전략 요충지인 데살로니카의 간증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공동체가 전략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성령의 전략은 두 번째는 자기의 관례대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런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디로 가든지 구속사의 큐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큐티를 해야 된다고 어디로 가든지 구속사를 외쳤어요 이게 자기 관례가 됐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관례이기도 했어요 누가 보곤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관례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은 바울도 예수님도 그 관례를 지켰어요 전통 유대인의 관례 그런데 이 전통을 지키면서 그 유대인의 관례가 바울에게 자기 관례가 됐어요 유대인의 관례가 자기 관례가 됐습니다 바울이 나서부터 8일 만에 한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까 얼마나 관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부터 전통과 종교 행위가 아닌 자발적인 자기 관례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관례, 유대인의 관례가 아닌 자기 관례가 이제 생겼어요 이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 유대인의 관례를 버리면 안 돼요 전통을 버리면 안 돼요 가정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하게 하는 관례가 나중에 내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전략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주일 예배,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이에요 이게 이타적인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와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윗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관례를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내가 인격에 순종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제 교회 안에서 이거를 배우게 해야 돼요 억지로 배우면 이거 공산주의고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이 최고의 전략이라서 결국은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 관례가 될 때 윗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관례가 될 때 결국은 신뢰를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아주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이 윗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든 사람은 인권을 부르짖으며 옳고 그름을 외치는 것이 그냥 이 시대가 걸어가는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윗질서에 순종한다는 거 굉장히 아주 이렇게 바보 같죠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목사님의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를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게 나의 죄 때문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냥 혼내지도 말고 꾸중도 하지 않고 이해해 줘야만 하나요? 아님 저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줘야 하나요? 자녀의 모든 게 저의 삶의 결과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 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큐티는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시각, 이타적인 시각 이런 거 그랬더니 구원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또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가르쳐도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자꾸만 타자를요 모두 열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두 손가락만 가지고 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질을 내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아홉 살 먹은 아들이랑 아주 반나절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구원과 별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쁜 습관이 들어도 그냥 놓아두는 게 맞는 건가요? 정확히 아이들을 구원의 시각으로 구원을 위해 길러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큐치를 하신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방을 해드려요 아직 자기 관례가 없고 유대인의 관례, 부모의 관례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덕 선생님을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고마워서 우리 오늘 전체 설교에 화두를 이분이 던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받고 인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례가 되는 구속사적인 큐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관례라는 단어는 넓게는 종교적 간습이지만 또 좁게는 개인적인 습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용례로 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그래서 습관으로 표현이 됐어요 똑같은 단어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에 감남산에 가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가셨다고 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죽기 하루 전에 하는 일도 다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습관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전략인지 몰라요 이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전략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최고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방인 후람과 같이 너무 멋있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멋있지만은 루오보암에게 공동체에서 물어보는 것도 보여준 게 없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을 다 업신여겨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싫어도 좋아도 예수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모습을 이렇게 습관을 따라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날마다 이를 닦아요 333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하루 세 번 닦는데 여러분들 그게 뭐가 그렇게 날마다 닦을 때마다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닦으면 너무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막 시원해요 그럼 우리가 그 감동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닦아야 되겠어요? 큐티를 날마다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아주 이렇게 건강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침마다 그냥 성경 읽고 경고 찾고 왜 생각해 보고 싱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읽어드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열두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삶으로 말씀으로 그냥 날마다 적용하고 이러니까 우리 김상원 건 초원지기 설교를요 그분이 평신도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 주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에 그 설교를 좀 틀어도 되냐고 따로따로 보내려고 하다가 이것도 모여서 들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열두지파 다스릴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큐티하고 목장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하루 새해 갔을 때 너무나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 남편의 시신이 누워있는 이 방에서 멍하니 있다가 습관을 따라서 문갑에 있는 큐티책과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에스겔 18장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정말 대형사고가 나서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은 습관을 이거 정말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본 힘으로 그 상황에서 돌아버리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말씀으로 딱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께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근데 다들 남편이 어떻게 됐다 애들이 어떻게 됐다 이래도 다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위에서부터 말씀을 습관을 따라서 보니까 그날 말씀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우리들께 너무 놀라운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와도 그렇구나 이래요 우리는 모든 것에 성령이 임해서 직통개시를 받고 대단한 감정과 감동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직통개시이고 특별개시인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유대인의 관례대로 부모의 관례대로 행합니까? 자기 관례가 되어 자발적으로 행합니까? 이게 모두 큐티, 묵상 다 마찬가지죠 목장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 보면 이상한 습관이 붙어서 아직도 남탓, 비난이 습관입니까? 내 탓하면서 남 칭찬이 습관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전략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전략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지만은요 여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 뜻을 풀어는 바울이 그 모든 내용을 그냥 이문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을 열면서 펴면서 하나하나 설명했다는 뜻인데요 증언하고는 신약성경에서 많은 경우 음식이나 식탁을 사람 앞에 차려놓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어요 문자적 의미가 이루어하기 때문에 비유적 의미도 어떤 사실을 마치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듯이 듣는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을 어떻게 놓죠? 에피타이저, 메인디쉬, 국밥, 후식, 샐러드 그 사람의 입맛을 둬도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먹을 수 있게 지혜롭게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이제 차리는 거죠 그러니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듣는 사람이 가장 알맞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식탁을 차리는 것이 뜻을 풀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유다, 다윗이나 요즘 역대하의 큐틴 본문인 솔로몬의 아들 멀루오바 또 에브라함의 자손, 여로보함 등의 얘기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읽게 해주는 것이 풀어 차려 놓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얘기가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봐야 성경이 내 얘기로 들리는데요 구약 성경도 온통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죄 얘기로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풀어 차리는 그 재료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강조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다들 부활만 먹고 싶어해요 그 십자가 피만 강조하면 다 무섭다 그래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얘기를 해도 십자가 얘기를 하면 한 번만 얘기를 해도 열 번, 백 번 했다 그러고 또 부활 얘기는 그냥 열 개를 해도 한 개만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부활 얘기만 듣고 싶어해요 부활고기만 먹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천국보다 지옥 얘기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짧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 얘기를 많이 하면 단 얘기는요 그때는 좋지만 이가 썩잖아요 십자가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설교가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죄, 조상들의 죄도 이렇게 다 응급해 놨는데 그게 이제 자기 관례가 안 돼서 그렇죠 바울은 성경을 해설했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교리를 서포한 적이 없어요 성경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아주 그냥 미시적 거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글소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폄하하고 핍박을 했단 말이죠 저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도 왜 자꾸 딴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더 이제 이렇게 상세히 번역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해를 당해야만 하고 또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할 것이 됩니다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및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 가운데 정하신 것으로써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로 해설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것을 또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은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죽고 희생함으로 그것을 받는 자가 영양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나리 하나도 죽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돼지 하나도 죽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어지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미나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미나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돼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인데 사단은 결코 생각을 이제 못하는 전략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그분이 그 작고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돼지를 위해 죽을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미나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고요 요새 미나리가 유명하니까 어디서나 잘 산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나자짐인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창조주인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의 생명을 받는 자에게 생명이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도무지 이 죄악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온 세계가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모르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맨날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고 다 깨어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리려면 죽어지는 게 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이거를 잘 차려서 증언해서 믿는 자에게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놀라운 신비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전략 내가 죽어지는 게 성령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예수님 고백을 보십시다 누가 보금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자기 부인은 주님도 힘드신 일이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습니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중에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이 너무 어렵습니다 병이 낫고 돈이 생기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제1번 특징이 뭔가 하면 먼 데를 본다는 거예요 10년 뒤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벌고 건강도 해지고 공부도 잘하는데 당장 앞에서 공부 잘하고 당장 앞에서 돈이 벌리고 당장 앞에서 결혼이 돼야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사역을 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문제로 달라 달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광풍을 잠재울 때도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주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에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것이 돼야 하는데 나의 원함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게 해달라 그런데 내가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도만 해도 영육간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돕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 지시고 죽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믿음이 올라갈수록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올라갈수록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밑에서 아유 뭐 거기 가지 그랬어 안 가지 그랬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자신만 하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고민해서 죽게 되실 정도로 힘겹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도망하고 싶은 나의 인간적인 자아가 있습니까 주님도 있었는데 우리가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정말로 이 사람만은 피하고 싶다 하게 하는 것이 도망가고 싶은 나의 사안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다 있어요 누구나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별 그냥 행위와 공로가 많아도 단 한 가지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슬퍼 가지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 45절에 보면 주님이 가장 암담하고 절망 가운데 계신 이때에 그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도 이 제자들은 매일 피곤합니다 절박한 예수님께는 지금 피곤한 것도 사치인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절박함이 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피곤한 것이 많습니다 피로를 풀려고 여행을 다녀와도 그때부터 피곤합니다 가서부터 피곤하고 늘 피곤해 입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것에 동참해 주고 알아주고 함께 깨어 있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진짜 세상 모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장 큰 위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가장 큰 절망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없으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사건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깨어 있지 못하고 내 인생이 전부 다 시험거리인 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도 안 가고 모든 유대인의 규례가 자기 관례가 되지도 못했고 기도도 안 하고 날마다 기복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있겠구나 반드시 해를 받아야 한다 하니까 시험거리가 있겠구나 하면 되는데 시험은 싫고 좋은 일만 생각하니까 늘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와도 이 가치관이 지금 안 바뀌어지니까 병이 낮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나 아니면 아무도 질 수 없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셔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잘 죽는 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살리는 가장 빠른 성령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 해도 딱 하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치려고 마음만 먹어도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누가 크다는 다툼이 없이 오직 내 십자가만 지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자기 관례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즉 자기 부인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어서 이 최고의 전략을 구가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라요 적용을 좀 해보세요 오늘 반드시 해를 받아야 반드시 살아나는 이 반드시가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해는 목사님 먼저 받으시고 살아나는 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이렇게 와서 큐티하고 목장하고 이러는데 나는 고통을 하나도 안 받고 싶어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면 시험이 그렇게 들어요 내가 큐티했는데 목장 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가 입에 자꾸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요 이 말씀대로가 맞는데 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막 그냥 아주 귀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보내신 그 편지는 옆에서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런 걸 나눠줄 수가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불량대로 깨달아지는데 그걸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만 큐티를 하게 되니까 그걸 눈앞에서 난 이게 싸우고 이래야 돼 딱 기다려야 되잖아요 독수리 탑법도 열송거라고 하려면은 금세 안 고쳐져요 그거 싸운다고 반납을 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 인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공동체에서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로봄과 열어봄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봄이 맞았어요 지금 열어봄이 틀렸어요 근데 열어봄이 너무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열어봄이 맞대요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적용 안 끝났는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반드시가 믿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